아... 어깨 아니 이 집 계절을 왜 이렇게 짓는 거야 휴... 그래 잘 잤다 부끄러져야겠어 힘들게 했나봐 응 대박이라네요 으흑 으흑 어? 와 이거 페이크 페이크 뒤진다니까 나 새벽에 아 근데? 아니 와 이거 한 잔 끝 야 씨 나 새벽에 여기 하기 싫은 샤워를 한 번 더 했어 아 진짜요? 응 그래도 덕분에 잘 잤다 침대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 침대.. 침대가 어디야 어제 템트 치고 잘 뻔했어 없잖아 날씨 좋아 날씨 좋아 날씨 좋아 좋아 아 이제 좀 사람 같지 않나요 선생님들 그래도 되게 감사해 그거야 잠 잔 게 어딘가 싶어 그치 와 속도 없을 뻔했는데 이 부가 등을 정복하면 이 세상이 아닌답구나 그니까 나 진짜 따쉬운 물 따쉬운 물 감사해 침대 감사해 와 드라이기를 쓸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하 하 하 어머 저거 뭐야 벌써 벌써 뭐가 있어 앞에 저기가 이제 메콩강인가 나는 지금 팔랑관이 필요해 어 상완아 가디카 안녕 이 동네 강아지들 다 털이 저렇게 길어 다리가 좀 짠데 이 동네 강아지들이 다리가 뭐라고 했지 캠이라고 그랬는데 카카 부가카 사이 쟤 카카 아니고 부가카 부가카카오요 아니야 왜 잘 아이고 아 아줌문 있나 어 수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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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와 이거 수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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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이 너 배운거 아니에요 추억 나가? 하하하 갑 나 이거 갑도entes 나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탈 수 있나? 근데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애. 이거 안그러면 나 항상 등 뒤에 타고 가야돼. 1인용이라서. 아 안돼. 시파. 난 이거 실루양 해야겠다. 차차차. 왜? 2번 선수세요? 2번 선수? 가자. 와. 와. 사디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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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드스로. 오. 민쓰리. 호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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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카. 호엠. um. 여기도 이쁘다. 그렇네. 근데 여기는 되게 젊은 분들이 많다. 아 진짜 많다. 네, 진짜 많다. 아 진짜 많다. 건물도 있고요. 건축 양식도 살짝 색깔이 갈색이라 해야하나. 황토? 황토색이야. 와 사원 웅장하다 이 동네 사원 좋다 예쁘다 어? 옷가게다 헤헤헤헤 어 허벅지에 물이 개 온다 이름이 제일 큰 거 있나? 사이즈 피카업! 안닌 미사이 얄매가 미카업을 한 십 한 십 한 십 응 나 입어봐야겠다 어 오 이쁜데? 어 이쁘다 사이즈는 맞아요? 어 요거는? 나도 이거 아 그래? 여기 곰 하네 그래 괜찮나 이거? 티니마 두야이 네 티니마 두야이 막 어 너 어 렉고 어 다리 짤바 어? 가 가 린노이 어 가 가 가 띠앗 가 띠앗? 응 가 띠앗? 띠앗이 이제 짧다 어 그러면 마 두 야이 가 띠앗 응 여기 톡톡 되게 신기하다 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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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딱코다 빠딱코다 근데 여기 옷들은 되게 화려하다 어 어 어 어 어 들어가자 자는 곳 헤어서 어 손 진짜 많다 헉 성콘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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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아 아 아 시 소음 Rings нен 제멈 스토퍼 어 이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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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유죽 면이네 맞아요 아 울면 같은 느낌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진짜 우동이다 우동이야? 응 울면? 울면이에요? 울면 느낌 와 국물 지린다 되게 숙한 맛이야 이거? 응 한국분들 되게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 진짜 와 이 집 맛있다 어머 나 진짜 쫄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묘식한 우리 미쳤다 이 햄은 태국 햄인거지? 진짜 진짜 맛있다 이게 양념이 되어있어 신기해 우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 있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케찹인가? 맞아 어 케찹 그러면 더 맛있겠다 이거 그리고 햄이랑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어봐 우와 아쉬워 이삭토스트 맛있어 진짜 나 이삭토스트 안 먹어봤는데 이야 토스트 그 자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또 1위조합에 생각해 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약간 엄마가 해주는 아침에 그... 맛있게 익습니다. 맛있게 익습니다. 맛있게 익습니다. 220-240-240-240-340, 와 나 종아리랑 허벅지랑 엉덩이랑 지금 난리야 지금 이어졌어 교통사고 난 느낌이야? 괜찮아 좋은 징조야 그럼요 어이 귀여운데요? 어이 날아오리나 앞에 안보여? 보여? 잘 안보이긴 한데 근데 햇빛 잘 가려주긴 한다 검정색이 낫다 여보 이거 잘 어울린다 이쁘긴 한데 너무 가리는데? 종같아 빙 여러분들은 차 타고 오셨나봐 그치 엄청 멋있어 진짜 빈티지 레트로 감성이야 빈티지야 진짜 딱 빈티지 마을이야 여기 이 길이 올드한 그 자체가 예술로 탄생할수 있는거야 오오오오오오 그치 그런 마을인거야 밤이랑 완전 딴판이네 밤엔 좀 무서웠는데 고마워 고맙습니다. 진짜 빈티지 아페라 너무 빨리 마니까 응 오오 원피스 루피 네 아메리카노 2개 아메리카노 2개 플리스틱이니까 그니까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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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음 음 아메리카노 2개 와 이 집이다 커피 진심이야 진짜 맛있어 와 귀여워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와 기념품 이게 뭐지 근데 이게 그런가봐 어 피톡칸 오 피톡칸 오 여기 연필도 있어 오이 러버가 아임모 아임모 이 돼지 이건데 민세리 사줘 어허 빙쿱빙쿱 오다이나 오케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오 오 오 흠 아 야 아 오 형은 푸빗 푸빗가릉마 너 갓 갓 갑자기 흥미로운 거니 수실래요? 안줘야 돼 한사 수수나 언니 수수 언니 모터사이 차이 차오 차이 주먹 아 이게 주먹구나 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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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가는건가 안녕하세요 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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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분이 지민 한수한테 베스팟 하죠 이러셨단 말이야 베스팟 사장님 베스팟 사장님 베스팟 사장님 손님꺼 아니겠지 이거 여기 밑에 있던데 써도 되는건가 세트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잘 어울린다 그래도 만약에 이거 손님이 녹화한거면 가끔 드려야되니까 그냥 이제 쓰고 있어봐요 모래가.. 모래 폭풍이 그냥 문을 때려버리네 근데 우리 한사 코텔에나 바이바이 시작 떠나요 고리를 대여 어 취양판 이슈요 짜장린 레스팟 향기 달려 도로가 너무 커 종목고래 샷 건너 베뜸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와 안녕 안녕 푸차 먹어봐야 되나? 난 이런거 처음 먹어네 푸차? 응 떨벌? 완 엄청 새로운 맛 나 처음 먹어봐 이게 엄청 이쁜 엄청 룩패 엄청 화이트다 푸차 와 신기하다 이거 하나 사자 이거 조그만거? 한국분들 먹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뭔가 무화과도 아니고 사과, 무화과, 대 모르는게 사겼어 근데 이 옥토야 되게 낙래옥기대 우리 친구는 공부하나? 우리 친구는 공부하나? 긴 카우 안녕 그리고 푸차하러 가? 남어이 가 남어이 러가? 안는 컵 오! 좋지! 좋지? 응! 와! 이거 뭐야? 빡통? 뭐야? 뽑아주는 거? 근데 여기도 외국인 밖에 없는 것 같아 외국인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긴 아예 없어 어 송콘 컵 여긴 서있는데 1,20 아 1,20 러프 롱스타데ASM 러프 롱스타데ASM 러프 롱스타데ASM 러프 롱스타데ASM 안녕 2개 2개 뭐 어 왜 rus 롱스팅 우리 롱스타데ASM 롱스타데ASM 놀라셨어. 나도 놀랬네. 여기 어디에요? 어디가 되었어요? 어느 표를 갖다주는겨? 안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밑에 유리인데 짐이 무섭겠는데?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돼요? 네. 바로 들었어요. 와 핸드폰 두 손으로 잡는데. 진짜 고프로 잡고 있는 것 봐. 유리 안 지나서 봤지? 그러니까. 저거 무서운데? 유리 깨지면. 오시오나. 밑에 보면 안돼요 지금. 엄마. 오줌 말해봐요. 나 다리도 아픈데 지금. 여기 가운데 가볼래? 어지러워지래. 와 용감한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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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괜찮은가봐 여기 이분들은. 와 그런데. 저기가 라오슨가? 이제? 오 괜찮은가봐요. 그렇지. 여기가 지금 치앙칸 너 이거. 아 이거 진짜 크다. 오. 여기 굳었어 지금 어 나 진짜 밑에 보면 진짜 짜릿짜릿해 지금 여기 누가 오자 했어 아 부처님 살려주세요 어 그러게 으아악! 잠깐만 왜 그래 으아악! 야 밑에 보인다 밑에 보인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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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짠 김치 솜다발라 저기 어떻게 가? 그냥 저리로 갈까? 저기 가야 되겠지? 아니 여기 가야지 그래도 마 마 마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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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어허 어허 어 나한테 박수 쳐줬어 하하하하 아 진짜 안 무섭나봐 아 근데 이게 진짜 순간적으로 모든 몸에 힘이 빠진다니까 아 갑자기 무서워 그냥 갑자기 막 그 생각 드는 거 있잖아 아 아마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 돼 사진은 포기할 수 없어 오오오오 Nicolas 밑에 봤어 fucked up 일부러 못 했지? 바꿔서 여기서 이제 이제 이사를 하잖아 아하하하하핳 감사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슬슬 와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 そ현아 진짜로, 이거 뻥이 아니야 나 진짜 진짜 번지점퍼 못 할 것 같아 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 못해 아니 진짜 못해요. 나 못해. 괜찮아. 내가 뛰어줄게.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으란 말이야. 밑들 보면 안 돼. 안 쏴. 야호. 이거 글씨가 태국 글씨가 아닌데? 예? 라오스 글씨 같은데? 이게 태국 아니에요? 이거 태국인데? 여기 점점 커질 것 같아. 고기도 구워서 팔고 그러네. 여기 낚시하는 곳도 있어. 직장이긴 한 것 같은데. 직접 잡기도 잡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곳인가봐. 메뉴블라남콩. 메남콩에서 자라나는 생선으로 떡냄 만들고. 진짜 맛있겠다. 튀김 만들고. 우리 시간만 됐으면 여기서 먹겠는데. 구독자분들은 여기 만약에 오시게 되면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사이카. 안녕. 안녕.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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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꿀. 여기 사막이 유명할까? 여기 사막이 유명할까? 어떡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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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리 공기 먹방이야? 그럼. 꼭 한번 못 먹어. 정말. 좋은 하루. 아깍. 아깍. 세비리. 오. 양도 있나봐. 우리가 또 91년. 양띠 아니겠습니까? 참. 본타임. 퐈. 퐈. 여이여 일로와. 뭔가지. 요한. 아니까 뺨매라이 문자이 칸. 양띠, 양띠 다 이리로 와, 그쵸? 우와, 양띠다. 잠깐 들렸다 갈까? 커피나 한 잔 마지막 할까? 우리 안고, 안고를 보다니 여기서 안고 보고싶었는데 잘 됐다. 진짜 웃었는데? 아니, 차이 나. 좋아.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매사이 남다나, 그리고 티메채 카페 어, 상관없는 탄멘 날아야. 우리 아기타팟 물이 좋아. 우리 아기타파가 내가 네네네. 아, 잠시만. 우리 아기타파가 국는 계속 있는 곳에 aucune 시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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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했노? 응 응 응 응 응 사디카 안녕 호이 진짜 안꽃 같아 안녕 안꽃야 안꽃같이 생겼어 안꽃야 오 밥 줄게 기다려 알았어 정답 알았어 alliance 야 림 낙하 매장해 rely 열룩 오 다 온다 온다 양떼들 밥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오 밥 먹자 밥 먹자 왔어? 하아이는 저 이놈 어때요 이렇게? 오오옹…" 입이 왜 이렇게 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힘이 왜 이렇게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힘이 왜 이렇게 뿌었어? 깜빼야 이거 두 개로 줘야겠다 어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 알았어 기다려 아니 그새 이렇게 먹었다고? 그니까 어떻게 주는 지를 모르겠어 흔들리는 건가? 안싸 안싸 왜 뿌려줘야 돼? 왜 뿌려줘요? 그냥 어떻게 누가 얘들 막 잡아 당기네 미안해 미안해 많이 먹어 미안해 바닥에 하기 싫었는데 너네가 너무 베네나 컵 베네나 컵 아 저기 친구들도 있어요 와 너무 무섭네 애들 애들 너무 밝히네 정말 공격적이야 나 같아 밥 먹을 때 나 같아 나를 따라 아이들아 내가 왔다 자 애기 애기들 아이스들 진정해요 힘이 엄청 세지 쟤 와 cher 쟤 얘는 가자 그렇죠 그럼 초 HIV 아기 우리 집에서 룩룩! 우리 집에서 룩룩! 룩룩! 팀 진짜 세지? 룩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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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네 너무 해봐! 애기 너무 귀엽다! 여기! 어딜? 여기는 안 된다고! 아니 넌 차이한 사람! 매달아! 집으로 가세요! 위험합니다! 우이! 여기! 여기! 여기구나! 내가 사진으로 보던 곳인데 여러분 저기가 이제 라오스! 이거 메콩! 강이 진짜 크다! 이거는 실제로 와서 봐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그러셨는데 태국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맞아! 요새 좀 많이 많은 곳 돌아다녀보지만 여기 룩이 진짜 푹가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살아갈 수 없다! 태국 진짜! 저기 배 타고 가면서 꾸에띠하고 룩 하나 딱 먹으면 저기 있나? 스님이야?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를 왜 난 이제 알았을까? 아직 태국엔 숨겨진 곳이 많다 아직 보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보물들을 다 찾아낼 그 보물을 함께 찾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게 뭐예요? 태국 곳 태국 곳 태국 곳 태국 곳 당면이랑 섞은 거 룩캡 비키니 비키니 이십 셉 셉 셉 와 너무 맛있다 이건 얼씨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음 먹을 게 너무 많다 빨리 가자 음 고구맛 네 잘해 잘해 음 엄청 렛렛 맛있다 오! 범 달어 달어 범 오! 상큼해 람냐 소시야 진짜 음 와 지금 다리가 후덜후덜 거리는데 먹을 거에 눈 뒤집혀갖고 지금 안 돼 먹어야 돼 무조건 어 이따 먹어야 돼 지금 저희한테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와 이제 슬슬 이제 녹초가 돼가고 있어 근데 여기 상인분들은 되게 급하지가 않아서 좋다 응 슬로우 라이프 좋아 셀몬으로? 어떻 쌀몬이랑 새우 아니는 아아 와아 바로 한입 오! 아이마카 와 이거 생각보다 맛있다 응 그치? 와 회 먹는 거 같아 회 오오 너무 맛있는데? 생선도 달고 와 소스도 맛있어 와 소스봐봐 그니까 내 스타일이야 딱 지민 스타일 너무 맛있는데? 그치 맛있지 근데? 새우가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너무 맛있어 엄청 커 일단 새우 박사님 합격입니까? 왕 합격 오이도 예쁘게 썰어주셔가지고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와 소스 배워가고 싶어 와 나 이거 소스 배워가고 싶어 진짜 오오 매워 응 형도 다 먹어버릴까? 새우도? 응 그래요 와 진짜 매워 땡땡땡땡땡 땡땡땡 알로이 맛 땡땡땡 땡땡땡 멈출 수 없어 와 여기 생각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새우 딱 이름도 입이 아플거야 이거야 오 진짜? 진짜 입이 아파 그니까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새우 누구야? 새우 라이 새우 라이 새우 라이 새우 라이 하하하하 아 이걸로 딱 마주 입가심 응 끝! 끝났어 아 맵다 와 겁나 맵다 와 겁나 맵다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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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다르고 약간 약간 망고 말리는 것 같은 느낌? 우와 달고 달고 쫄깃쫄깃다 응 선물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겠다 한국분들도 이런 거 선물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코코넛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잖아 진짜 응 좀 사보자 우리 아이들 짜잔 개인적으로 코코넛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먹어도 되게 맛있다 오 토핑 고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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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휴양지 치고는 물가는 되게 저렴한 것 같아서 좋다 응 부담 없어 세 개 백밭이래 너무 고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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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구워먹는 건가 봐 이렇게 먹어보자 고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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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데기 맛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본데기 맛이잖아 근데 겉에 이 시푸드 소스를 좀 해주셔가지고 다리가 이빨에 낀다 여기 응 나도 조심 오우 맛있다 새우깡?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맛있지? 새우 먹는 것도 그냥 벌레탕으로 아니요 이거? 아 그니까 탕후루 딱같은 탕후루 다리가 이빨에 껴서 불편하긴 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응 진짜 좀 먹는데 좀 불편하긴 하다 근데 소스를 되게 잘 바르신 것 같아 빠이빠이 와 맛있겠다 이거 이거 항정판 안입고 그리고 곱창도 입고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오케이 아오는 컵 아오는 컵 호무양 럭카니? 아오는 컵 미는 찜은 스파이씨가 마라 스파이씨 응 뱀느능나 컵 컵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탑찌이로? 탑찌이잖아 10밥 내가 전에 이거 한 번 먹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오는 컵 아오는 컵 아오는 컵 먹어볼까? 그래 아오는 컵 아오는 컵 뜨고 엇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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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무양 그 냄새 나는데? 아 진짜 나요? 랍 랍 랍 랍 헣 컵 컵 컵 컵 우리 못 먹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거 맛있다고 계속 먹게 된다고 그러는데 타타이 이거 하나 사서 갈래요? 아 그래 좋아 좋아 타타이 타타이 왜 채 카오팟 그 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 고기 스키는 다른 곳은 어디서 말해야지? 그 사람이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말해야지? 아⁉仄 아⁺ ANNINMO 오케이 바 geschafft 상추섬 회초리다 한우가 독재는 만우가 겐마 겐마 까빠오 까빠오 구찌 까빠오 구찌 아 귀여워 나 구찌까빵 받았어요 어우 예쁜데? 아 콩맥아 하하하 노아이 깨구리 깨구리 아 눈물이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아 바디카 안녕히 계세요 우와 여기 안 담아면 오 와 이거 와 카메라에 다 안 잡혀 어떡해 너무 예쁘네 진짜 예쁘다 분위기 찌리노 와 이거는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없어 오 이거 안 담겨 지금 어떡해 직접 오셔가지고 눈에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취향칸 꼬고 진짜 너무 재밌어 여기 연인들끼리 오면 또 사랑도 엄청 커질 것 같고 또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딱 이렇게 되게 예쁜 모습 응 2024년 또 용띠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리 모든 분들 2024년 밝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2024년 모두 다 대박 나시길 바라구요 건강하시구요 아 진짜 이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와 촉박해 너무 너무 이 절경에 빠져가지고 어 근데 이거 진짜 넉넉해 봤어 넉넉해 봤어 넉넉해 봤어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네 헬이었다 빨리 pseud基 차 놓치면 안돼 우리 못 가 그러면 fruit 지금 6시 반 가봅시다 단판 사르란 먼저 빠져도 좋은데 사람 많아도 앞쪽으로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왜 안 생긴 거 없었죠? 네 안 생깁니다 우리 가방 세게랑 우리 몸통 많이 손 거풀어 왼쪽? 네 다 왔어? 맛있네요 가방을 나한테 바꿔요 먹을 건 먹어야지 갈 때 가더라도 그럼요 와 삼겹살 음 파타이로 와 진짜 의메이징한데? 와 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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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이 뱉다 그렇다는 향이 뱉어 어쩐지 향기롭더라 으음 으음 맞아 먹어봐 고수향이랑 잘 어울린다 아 원래 파타이에 고수 안들어갔는데 여기 조금 넣어줘거든? 어 고수향이랑 같이 섞여서 되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파타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파타이 맛있다 여기 파타이 꼭 쓰세요 여기 파타이집이랑 밥사이카? 얌찜이랑 꼭 먹어야 돼 음 음 다 먹었다 맛있다 네 으아 으아 덕쿤 마카 하하 하하 뼘마 마이 나카 안녕 하하 하하 뭐야 여기 앉을 때 두고 우리 하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정수와 산밭 러팅이 재밌어? 어 러팅이 재밌어? 어 어 오케이 여기는 머언러의 점유장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오늘 썬바스 짠당 러 산밭백 공 템 나카트콘 여기가 봐요 몇 타 맛있겠는데? 으하 뭐 타입니까? 여기구나 저거 온거야? 응 저거요? 응 오 짠당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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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맞아 오오 무슨 비행기 갔노? 되게 좋다 되게 구기할 필요 엄청 편해 2박장 러닝 요즘 가격 비싸긴 해서 한 800박? 12대 13시간 갔는데 880이면 괜찮지 와 이제 드디어 몇박이야 지금 3박 4일인가? 3박 4일이죠 3박 4일간에 우리 이제 러의 지역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뿌듯 기억에 너무너무 남을 것 같고 진짜 딱 2023년 마지막 달에 마지막 촬영이죠? 어땠어요 한수씨는? 나 나는 이런 여행이 좋은 것 같아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응 좋은 사람들 또 만나서 좋은 에너지도 받고 맞아맞아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맨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이 그냥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되게 아름다움을 찾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응 우리 구독자분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여행 맨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떠나라 자 2024년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고 사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모두를 도전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호텔 숙소 앞에서 저희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셨는데 저희 이거 진짜 차 놓칠 뻔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인사하느라고 아 너무 방독히 인사를 못 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백콩홉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콕으로 갈게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댓글 사바이비 마이 사바이비 마이 컵 어 사바이비 마이 컵 사바이비 마이 컵 통해서 부과 사바이비 마이 컵 감사합니다.